한글자막 by 네네 기묘기 따다따다다 따다따다다다 초점아 잡혀라 여기는 렌즈타운 광고 촬영 현장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컬러렌즈를 꼈습니다 저는 평소에 렌즈를 잘 끼지 않아서 여러분도 제 지금 얼굴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오늘 굉장히 어색했어요 뭔가 자켓 같은 컨셉 촬영 말고는 렌즈를 끼고 사진을 찍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아주 화려한 바이올렛 푸른 느낌의 렌즈를 꼈습니다 잘 어울리나요? 빨리 나와 있음 좋겠어요 예쁘게 제발 활동이 끝나니까 우쭈캠을 찍을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렌즈타운 광고를 통해서 찍게 되니까 아주 좋네요 오늘 광고 촬영 때문에 다들 엄청 헤어 메이크업도 스타일링도 힘을 바짝 줬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저는 모니터를 할 거예요 저희가 평소에 렌즈 없이는 무대를 못하는 타입이에요 왜냐면 저희 컨셉상 되게 저희 컨셉이 곡도 그리고 스타일링도 진짜 우주소녀스러워서 항상 꼭 무대에서 렌즈를 착용하는 편인데 오늘 렌즈 광고를 찍게 되니까 아주 아주 감회가 새롭네요 그래서 저는 브라운 렌즈를 끼고 있는데 제가 제일 데일리한 렌즈가 된 것 같아서 우정들한테 강력 추천 평상시에 렌즈를 끼고 싶은데 화려한 게 부담스럽다 내추럴하면서 큰눈을 원한다 할 때는 이 렌즈를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끼고 있는 것 같아요 렌즈타운 모델이 됐잖아요, 렌즈타운 씨 근데 저희 전 모델이 저희의 또 절친 베프인 청하였잖아요 청하한테 조언 같은 거 받은 게 있는지 안 그래도 언니한테 렌즈타운 너무 찍는다는 게 너무 즐겁다고 그래서 누구누구 찍냐고 해서 맞춰보라니까 딱딱딱딱 맞춰보라고 저 진짜 역시 청하 센스가 있어요 진짜 다 맞췄어 그래갖고 역시 이 부분을 잘하리랑 모자랫다 역시 우정 보이지 않는 우정 중에 하나입니다 청하 풍성한 머리 두피에서 시작된다 지금 진짜 예쁘다 지금 저는 셀카 찍는 거 엑시 감성이 셀카를 찍는 거 저는 셀카의 신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실물도 예쁘지만 정말 예쁘죠? 오랜만에 예쁘죠? 월요일날 양파판 조명이 정말 센 존맥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여러분 기본 카메라도 찍어줄 거 하나 찍어줘요 춤을 대충 찍어들어 보시죠 이 딱 자연스럽게 예쁜 셀카를 오늘 실어주세요 월요일날 펼쳐진 바다 시작해 이제부터 난 이 계절의 영혼이 밤에 가서 지금 앞으로는 저는 이거예요 제가 그레이 밖에 안 끼는데 진짜 딱 원하는 색감이에요 진짜 1만 콘택트 렌즈는 하루 8시간이야 컬러 렌즈는 4시간이야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상 두 편을 들고 진짜 뺏다 켰다도 진짜 많이 없고 장기거든요 근원이라서 근데 이거 진짜 제가 지금 쏙 들어서 너무 신난 거예요 여자친구 만들 렌즈가 이렇게 이쁘게 나와서 여러분 지금 촬영 중이에요 제가 오늘 개인 거 마지막 순서였는데 그래도 셀카를 별로 못 찍었어요 보이나? 자 봐봐요 여러분 뭐가 나은지 1번 2번 입이 살짝 달라요 3번 각도가 살짝 달라요 이건 반대쪽 얼굴 이건 잘못 찍힌 거 이거 윙클 한번 해본 거 이것도 윙클 해본 거 이거 한번 웃어봤는데 이건 별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삭제할 거예요 솔직히 이게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음 그렇죠? 쿠킴을 하려고 뮤직에서 많이 나와요 우리 둘이 다른 눈 오 진짜 다르다 이렇게 보니까 응 원래는 언니가 약간 이런 종류의 렌즈 많이 끼고 제가 이런 종류의 렌즈 많이 끼는데 그쵸? 응 자 여러분 많이 찍어야 된대요 네 이따 봐요 안녕 안녕 렌즈 여러분 이제 저희 렌즈 타러 진영 광고 촬영 자영이고요 연고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저희가 렌즈 광고를 정말 찍고 싶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제가 보나가 그때 쌀 때 성함을 얘기해 주세요 일단 걸그룹이라고 대체하는 걸 그렇죠 워너빅 맞아요 워너빅 또 우소녀가 이렇게 많이 찍고 싶어요 맞아요 항상 저는 찍고 싶다고 얘기를 했던데요 찍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렌즈 타운 화이팅! 우리 소녀 화이팅! 안녕 안녕 빠이빠이 내려가야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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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ka 최고